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공통사 프로젝트 회의록 심플하고 서버 반영, 요구사항 반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회의록은 참석자, 배석자, 날짜, 회의 내용 등 명확하게 정리합니다. 서버나 요구사항 등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때, 그것을 꼭 플랫폼 고객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.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의록은 수시회의든 정기회의든 꼭 작성자가 담당자를 두고 회의를 하고 그거를 이슈화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잘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자세히 생각합니다. 자세히 생각합니다. 여기서 자세히 생각합니다.